아 몇분 늦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 지금 퇴근하고 와이셔스트도 못 벗고 있어요 지금 오자마자 바로 컴퓨터 켜 가지고 지금 방송을 딱 틀어서 지금 이 시간에 된거에요 아 장압보다 오셨다구요 아 참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 제가 연휴 동안 사실 올려 드릴 것도 있고 그 유선 편도 뒤에 를 더 할려와서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저 회사에 좀 뭐 감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했고 지금도 소울풀 하나 또 하던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올려 드려서 너무 좀 죄송하구요 그래서 어 그래도 오늘 방송은 제가 그래도 시간만 잡았으니깐 달려올라고 얼마나 과속했는지 아세요 진짜 거의 40분 거리를 20분 만에 왔습니다 아 그래도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실거죠 오늘 새로운 장소도 시작할 건데요 아 제가 이벤트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 달라고 하신거는 해 달라고 하신거는 하신거는 또 제가 장수가 몇 개 있는데요 자 오늘 스타트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제가 중간에라도 내일 모레라도 해서 넣을 거 넣겠습니다 용서 좀 해 주시구요 일단 오늘 생각해 논 아 과연 문라이트님 혹시 좋아하는 장수 있으신가요 아 아 감사합니다 원룡도화님 즉석에서 문라이트님 혹시 좋아하시는 장수 있나요 원룡도화님도 좋아하시는 장수 있으면은 즉석에서 한번 가볼까 오늘 왜냐면은 아 장려랑 고수는 둘 다 했습니다 제가 어떡하죠 생각해 놓은 장수가 있긴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생각해 놓은 장수 그냥 할까요 법정 아 유굴생 유굴생이요 유굴생이 후반기인데 아 전예 전예 자 전예가 아 맥심골드님 안녕하세요 전예가 초반기 중반기 부장이죠 이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구능할 거 있을까 꽤 자 전예 저 저 저 저 전예 있죠 아 스물다섯이면은 좀 더 초반기에 있겠네요 야 금족이에요 야 반동타기도 있습니까 자 반동타고로 와볼까 그럼 자 오늘은 그럼 제가 오늘 이벤트를 너무 죄송하게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는 즉석무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룡도화님 괜찮으시면 전예 괜찮으신가요 다른 분들 아 뒤통수 치기 컨셉 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전예 전예 아 스물살 아 구풍관이구요 아 금족 갑시다 뭐 가는거지 뭐 그냥 가는거죠 뭐 뭐 있습니까 네 가는거에요 그냥 이번에 수명 그냥 이대로 갈게요 자 요거 이벤트는 제가 목요일이라도 꼭 만들어서 중간이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법이요? 아 광희형님 오시자마자 아 아 오시자마자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광희형님 아 광희형님 오셨나? 항상 또 후원을 하시고 또 늦게 보시죠 항상 또 후원을 하시고 또 늦게 보시죠 항상 후원을 하시고 또 늦게 보시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직석무장이기 때문에 저도 무장 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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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돈이요? 아 광희형님 안녕하세요 어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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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창 갔다가 조조 갔다가 유비 갔다가 배반할까요? 하야할까요? 배반하는게 낫겠죠? 배반해서 천통하되 다른 조은한테 셋다 받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송하긴요. 그럼 바로 하야할게요. 제가 배반 전문인 거 아시면서. 첫 하야하겠습니다. 조조한테 갑시다. 안녕? 난 네 편이 아니었어 원래. 조조 갔다가 유비 가는 건 또 모르니까.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서 조조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거기 있는 장수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인맥 쌓아가지고 나중에 거병할 때 걔네들 불러오면 돼요. 근데 조조 내가 사실로 했나? 역사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100분 먹고 배반하면 최고죠? 진짜로요? 근데 잠깐 일단 관계 좀 볼게요. 이미... 이미 그럴 수도 있... 아니군요. 좋아요. 순욱 어딨어? 아 순욱 아직 없나요? 아 순욱 아직 없고? 자 그럼 좀 이따 나오겠네요. 순욱이요. 유비 쪽으로. 용략지휘 배울 수 있습니다. 용략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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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략지휘 배웁니까? 용략지휘 배우나요? 용략지휘. 용략지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청 사관. 아 됐어요. 조사하면 곽가랑 같이 나온다구요? 자. 일단 곽가 좀 할까요? 그럼요? 할 게 없는데... 자. 명품 구입해서 조조나 좀 만나봅시다. 아. 이걸 하라고? 설파를 하라고? 어? 근데 설파가 6단이냐세요? 잠깐만. 저거 지금 장수도 안 봤거든요? 장수도 한번 볼게요. 일단 전 예구요. 자. 열정 먼저 볼게요. 원래 위나라 무장이군요. 맞아요. 네. 복장만 봐도 약간 파란색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웬만하면 위나라잖아요? 아. 맞아요. 제선고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차북벌의 위가올분께 가장위행 수비가담. 유비를 따르며 높이 평가에 오매를돼서... 아. 아. 원래 그렇죠? 오한족 토벌에 했다고요? 오... 아. 오한족 왕까지 배웠군요? 자. 알겠습니다. 아. 근데 능력치가 굉장히 좋네요. 8787. 야. 이거 뭡니까? 야. 이거... 야. 이거 효자네요. 효자예요. 예.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아. 거기다 기본 능력치 보세요. 8787에 이거... 동료만 잘 넣으면 다 90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와. 정... 정치도 뭐 다 되고 설파, 교섭... 거의 만능인데요? 와. 만능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설파를 시켰나 했더니 설파가 6단입니다. 무려. 주재관님 안녕하세요. 순욱이랑 장려의 형제 좋죠? 야. 이렇게 좋은 장수를? 아. 맞아요. 전에도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미션 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써놔야 될 것 같아. 아. 네. 잠깐만요. 제가 글자 좀 써놓을게요. 글자 좀 씁시다. 일단 전이에 용략지휘 배우기 용략지휘 그리고 한번 배반했으니까 유비배반 여기서 한번 더 해야 하면 되죠? 유비배반해서 거병 그리고 또 뭐 있죠? 아. 순욱이랑 장려 위형제 그리고 좋은 셋 딸 이게 뭡니까? 와. 너무 재밌는데 이거?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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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런 것도 재밌네요. 또 없으시죠?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용략지휘를 배워야 되니까 시킨 건 먼저 합시다. 의형제 좋은 추가? 의형제 의형제 좋은 추가? 아. 좋죠. 아. 근데 순욱이랑 장려한테 의형제 하다가 딸 준다면 딸 준다면 어떻게 하죠? 다시 아. 아주 다 재밌로 하는 거니까 뭐 다할 수는 없겠죠. 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 다른 다른 거부? 아. 근데 얼굴이 진짜 막 주재관리인데 얼굴이 너무 그거 그때는 그 의견 여러분 의견 봐서 할게요. 얼굴 보고 그때 여러분의 의견을 또 보고 그때 여러분도 의견이 갈린되니까 이렇게 되면 분명해 내가 다 알아 가면은 또 아이고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그쵸 일단은 아무도 없네요 일단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아 위명 찍어주고 의형 자료 보류 잠깐만요 이상위명이 뭔가요? 아 명경지수입니까? 야 명경지수에요 개바닥에다가 왜 명경지수? 야 이거 순육입니까? 야 명경지수에요 무려 그래도 가능하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재밌네요 항상 제 맘대로 했는데 요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전투 한번 이기고요 어 전술 전투하다 보면 올라가겠죠? 자 일단은 요거 회의 좀 하고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야 이거 얼마만에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요 보통 이거 지략플레이 할 때도 이건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얘로 이걸 내가 하고 있느냐 자 육략지휘 배우는 게 일단 먼저인데 아 그러게 명경지수라뇨 정말 의외입니다 아 됐어요 됐습니다 아 그런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맞는 캐릭인거 같아요 저 이렇게 좋은 캐릭인줄 몰랐어요 제가 조조군을 거의 안하는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느낌 아 그러게 약간 약간 모르는 느낌이냐면은 주유 느낌 아시죠 주유 느낌 갈량이 형 군주님 갈량이 형님은 제가 한번 해가지고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아니 약간 주유 느낌이에요 진짜로 전법 아니 전법이 조금 약간 그 쓰레 그래서 그렇지 전법만 딱 육략지휘 배우면은 어 이거 진짜 끝내줄 것 같은데요 술 좋아하시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무장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깐요 전법 빼고 다 괜찮은 아 인삼주 너무 줍시다 그래도 군주들은 웬만하면 잘 안 만나 주니깐 조조를 첩봉으로 하는거 괜찮네요 아 얼굴 좋죠 얼굴 보세요 근데 이 혹시 진짜 얘가 혹시 거병을 하면은 또 거병일러가 또 디베드님 안녕하세요 거병일러가 혹시 또 있을까 아 그럼 대박인데 혹시 거병일러가 있을까 아 제가 조조요 아 근데 조조는 좀 역사적으로 그런거 봐도 타고난 전략가라 그 조금 통소에 높은거는 그래도 조금 다 인정해주는 약간 아 아 제가 다 하는 캐릭을 다 여러분 추천 캐릭인거 아시잖아요 아 군주일러 없습니까 아 아쉽습니다 자 논의하고요 잠깐만 그냥 만나줬죠 아 인도가 없는데 아 같은 편이지 자 한번만 더 담아 합시다 어차피 처음이니깐 디베드님 여기 보이시죠 이거 아 그렇죠 자 갑시다 자 조조랑 첫친구 나쁘지 않네요 아 또 쉬운거 해주나요 아우 땡큐 제복까지 제복 뭐 멀지 않으니까 갔다 옵시다 조조 조조 표현해서 이맥 다 쌓고 그 다음에 유비가서 배신 때려야지 아 일기 쏴 합시다 자 일기가 있었나 아 일기가 없네요 근데 아 맞아요 약간 주유같은 느낌이라 일기가 없네요 야 야 이게 방 방 공 공 공 공 필합시다 아 막나요 어 설마 막아 어우 다행이다 어우 자 됐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제가 연휴 때 못 올려드린 영상들은 제가 지금 회사일이 조금 바빠서 그러지만 정리되는 대로 내일이면 정리가 되거든요 어 내일 정리하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빨리빨리 올려드릴게요 설전을 해볼까 설전 한번 해볼까요 설전도 뭐 나쁘지 않죠 수눅 좋은 수눅 아 이거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요거 용략지휘 배우려고 용략지휘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맞아요 조은이나 수눅 되기가 더 쉽지 않 더 어렵죠 사실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둘이 안 나와서 아 없군요 아 언변 없습니다 아 주장 한번 하고 아 좋아 아 오늘 느낌 좋은데요 발론 해야겠죠 아 이거 안 좋은데 주장 갑시다 일기로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도 이렇게 단편으로 자 됐다 아 그래도 기본 지적이 나쁘지 않아서 좋네요 기본 지적이 나쁘지 않아서요 아 그게 언변이랑 일기가 없는 게 조금 의외네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언변이랑 일기가 없어요 그거 뭐 하나씩만 배우면 되니까 괜찮아요 용략지휘면 됩니다 자 복하고요 자 서왕 동탑군으로 서왕이 동탑한테 갑니까 아씨 갑시다 어디 갑니까 아 해야죠 자 알았어 아니 오케이 악진 악진 악진하고는 저하고 별로 인연이 안 좋은데 기병이네요 둘 다 아 좋아 자 기병이군요 흐흐 좋아요 악진이 불굴 아 불굴이니까 자 악진 악진을 부릴 수 있다니 괜히 내가 부렸다 죽는 거 아니야 또 악진 제가 죽인 적 있죠 한번 자 길막 아휴 길막 안되겠군요 이거 쓰겠네요 갑시다 때려주시고 안 오나요 이리 와야지 왜 안 오지 왜 안 옵니까 불굴 뭐 하는 거야 쟤는 아 이제 오죠 얼른 와 아 까지 까 줍시다 자 살짝 돌아가 주고요 자 불굴 아 rode 是 베이스 스를 흐흐흐 혼랄 헤헤헤헤헗 좋은 팬이 아닌 사람 있을까요 하하 흐흐흐흐 헤헤헾 제가 저도 좋은 하고 싶은데 아끼고 아끼고 있는거죠 지금 좋은이 너무 세가지고 트위치 오장이 너무 세서 언변도 한번 배우면 좋겠네요 사례됨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 옷 갈아입고 싶다 지금 제가 퇴근하자마자 지금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앉아있어가지고 아 지금 흠흠 아참 자 아 그쵸 좋은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아 전이 왔습니까 와 아 목이 왔구요 조조가 새를 이렇게 넓히는 거는 지금 좋지 않죠 왜냐면 제가 배반을 하고 또 거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만총까지 왔나요 만총 빼가야겠다 놔줘야지 놔줘 아 놔줬다 자 조조 보고 가구요 아 신하계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유비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그런 캐릭이 제일 고민됩니다 방송할 때 아 이거 어떻게 유비로 그냥 플레이를 하면은 만총 의형제는 아직 그게 미션이 아닌데 순룩 장료 조은이에요 순룩 장료 조은이에요 의형제는 설마 아 유섬 편이요 아 채우민님 안녕하세요 생방에선 끝났는데 제가 후반 뒤를 그 솔프를 해서 올려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너무 바빠서 요즘에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천통각은 나왔어요 유섬 편이 그래서 이제 지휘만 해서 병사만 쭉쭉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생방에선 끝났습니다 아 보세요 1등이죠 근데 여기서 1등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 아 아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아 일기하는 게 낫죠 아 아니군요 아직 맞습니다 투조장군이면 됐죠 뭐 아 아 뭐야 순찰 아 순찰이라도 배웁시다 여포 원술 아 알겠습니다 재선고님이시죠 재선고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단편으로 한번 딱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 아 이거 이기라고 야 엄명 팔 따위랑 붙이냐 아이씨 아이씨 이거 이 아 아이씨 자 오늘 고인물 혹시 자 나는 고인물이다 나 고인물 이거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하하하 나는 좀 고였다 하하하하 아 그러게요 이거 뭐야 아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아 지저가님 꼭 하하하하 아 이거 이거 여기서 이기면은 정식 고인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하하하 아 근데 저번에 한분 이기신분 계세요 사마일이 이겼어요 대발론 요거죠 오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쳤어요 한 대 쳤어요 자 한 대 쳤습니다 야 자 공식 고인물은 제가 아이디를 기억합니다 하하하하 무이파리님은 저번에 사마일이 이기신 공식 고인물이시고요 자 주재거님이 고인물에 도전하고 계시죠 아 대발론 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대주장 대주장 갑니다 갑시다 아 원래 공격력이 높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오 또 쳤어요 오 웬일이야 우와 야 이 무시 나와도 지금 이만큼이나 깎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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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재거님 고인물 됩니까 대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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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한 대 맞았어요 자 자 주장이냐 대도발이냐 반반인 것 같아요 하하하 자 주장이냐 대발론이냐 아 주장 주장합니다 오픈 아 아 최종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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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어 이겨 야 그래도 끝까지 이겼네 야 하... 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도발 야! 여러분 우리 박수해 주십시다 야 모남선생님 방송 공식 고인물 2탄으로 탄생하셨어요 야, 이걸 이기다니?! 야 이겼어요? 야.... 진짜 짝짝짝이야 제가 언변 잘 못하잖아요 이거 운이야? 실력이야? 운도 실력이죠? 운도 실력이에요 시험 볼 때 그거 아시잖아요 원룡도 아니면 아니에요 이거 기회를 따내고 하셔야 됩니다 아 주재거님 지금 두 분으로 늘어났죠? 공식 고인물 무이파리님하고 주재거님으로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를... 근데 뭐... 80이라 그래도 뭐... 아 그러게요 바로 감탄했죠 매료됐어요 매료 근데 조금 패가 좀 좋게... 운이 좋으셨는지 아무튼 뭐... 경험치가 굉장히 높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우... 나이스죠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자신이 없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 이걸 하냐? 일단 동지... 아 동지 안되죠? 친서 좀 놓고 동지도 놓읍시다 자... 아 분전 잠깐만요 제가 분전 없죠? 아... 친구를 해야되는데 아... 분전이나 배우자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지력이 80이라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뭐 할 거 없으니까 재도전 합시다 어...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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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합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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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나왔어 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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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니까 예스니까 이거 어떡해 아... 원래 좋은 세탈 받기로 했잖아요 안 돼... 아... 안 되나요? 아... 아... 조조 이거 맞아요 조조 우리 그 그... 할 거잖아요 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배신하면 안 와요 얘네 안 오... 안 오... 안 오...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배신하잖아요 얘 안옵니다 안녕 미안해 허허... 아... 이거 해주지 말자구요? 알겠습니다. 친서중지 구르블이님 안녕하세요 아 이분들 참 자 한번 술 줘야 되죠 의형제들 각인데 이거 아 잠깐 800원짜리는 안돼 800원짜리 안되고 자 400원짜리 있나 볼게요 아 좋아요 400원짜리 삽시다 매각하고 자 아 좋아요 자 400원 600원 땡큐 싼거 줘야죠 아 이러다가 의형제되는거 아니야 조조 증의합시다 황주 자 됐구요 그쵸 지금 키워줘봤자 어차피 또 조조를 제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엔 아 또 훈련이죠 정치 통솔로 합시다 통솔 훈련이니까 통솔로 하면 36% 36%면은 의형제까지는 안할거에요 사살하려고 그러는거에요 용략주의를 배워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아 근데 용략주의를 또 할 때도 또 이거 설정일거 같은데 응? 아 뭐야 아이씨 숨을고 튀었죠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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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하얘 버릴까보다 아이씨 아이씨 참네 아 어떡하죠 이거 할게 없네 갑자기 조산하에 아 그러게요 아 진짜 조산합시다 혹시 나를 수능 나올지 아 또 뭐야 아이씨 자 조조 제가 뭐 막아줄 생각 없어요 해산하구요 막아줄 생각 없어요 돌진지휘요? 돌진지휘 어우 돌진지휘 하우돈 하우돈도 좋죠 아 돌진지휘 너무 좋죠 아 허창이 있나요? 아직은 안나왔죠 한번 가볼까 아 싫어 아 진짜 해산하구요 하하하 아 폐전하고 오자구요 아 로간님 하하하하하 자 폐전하죠 폐전하고 오자는 그런 훌륭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아 진짜 시청자분들은 제가 깜짝없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 아 진짜 자 폐전하고 옵시다 폐전하고 오자 자 갑시다 진군에서 괜히 둥타기랑 붙어주고요 아 허창으로 갈까? 하하하 자 진군에서 기령이랑 붙어줍시다 기령이랑 아 근데 이길거 같은데 하하하 이길거같은 느낌 아 사무장이야 또? 함정가 안할게요 안할게요 아 궁병이군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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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하하하 아 조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조종을 일부러 죽이자고요? 조종을 일부러 죽이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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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 아이씨 도망가나요? 아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지 병사가 죽이지 일로와 아 기병이라 따라갈 수가 없네요 하하하 하하하 전대에서 돈 벌기 아 그거 좋은 생각? 아 근데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겨야 되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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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금족이 있기 때문에 하하하 못오죠? 하하하 금족이 하하하 이럴때 쓰는 금족? 하하하 자 부동하시고 이럴때 쓰라고 금족이 있는거죠? 짝도 붙었죠? 금족? 뿅 하하하 하하하 아 근데 방어진이를 안다는구나 아이씨 좀 나아 살걸 아이씨 아이씨 금족 쓰는거 처음 보신다고요? 금족 쓰는거 처음 보신다고요? 이거 화개했으면 끝납니다 진짜 금족 범이잖아요 이거하고 화개했으면 끝납니다 진짜 와 아무도 못피하고 다 맞아요 아이씨 아이씨 사기 깎였네 아 괜찮아 질거니까 아 이겨야지 돈 버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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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족 금족으로 이길 수 있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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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다 금족에다 화개 쓰려면은 10코스트를 꽉꽉 채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코스트가 6개나 먹어요 6개나 먹기 때문에 화개에 4짜리 밖에 못쓰거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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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 군사 중신? 죽었다 자 군주 군사 중신이에요 무려 짐 뺏겼네요 자 짐 뺏겨서 지겠군요 이번에 그래도 기령은 이겼죠? 에헴 하하하 자 됐어요 하하하 하하하 다 금족 보여드리려고 한거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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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가 미쳤나? 왜 나한테 이거를? 하하하 하하하 아무것도 안해야지 아무것도 안해야지 아무것도 안해야지 아 뭐하지? 하우돈도 저러고 있고 배울게 없는데? 만총인터 철벽집이나 배울까? 아 배운소 배울것도 없고 아 임준 아 참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아 도발도 좋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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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기투하 하하 철벽지휘 아 꼬라박자구요? 하하 근데 또 조조 막타를 누가 쳐버리면은 골 때리거든요 하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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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행이다 어응? 조조가 자 됐구요 어 그러게요 지력이 좋아서 철벽지이랑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지력 관련된 전법들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 곽가 나왔다 와 곽가 나왔다 이거 일단 방문할게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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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곽가 나왔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내가 변수인데 곽가 데려가 봐 아 그럼 조조가 세지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곽가 아 곽가는 미션이 아니죠? 아 미치겠네 곽가 아 곽가 아 일단 그럼 동지 넣읍시다 동지 넣고 나올 때 빼 보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아 곽가 다 필요없고 일루와 다 필요없어 자 알았어 아이고 또 지네들끼리 또 곽가 왔죠 곽가 갑시다 자 논의 자 동지 하고 이제 아 정우까지 왔나요? 자 논의하고요 근데 동지 하려면은 일단 조조편에 데려와야 되잖아요 일단 데려는 올게요 그래야 되니까 논의해야죠 자 용략지휘의 배우기가 용략지휘를 조조가 안 가르쳐 주네요 잘 자 용략지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와이셔츠 벗고 있어요 지금 아우 더워 됐어요 됐습니다 자 자 됐구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아 그쵸 규모 배우고 좋죠 아 근데 빨리 분전 연전을 배우고 싶은데 아 분전이요 분전 일기도 배우고 인덕도 배우고 뭐 수녁하면은 인덕 배워지니까 자 일단 붕어까지 하고 추가를 하든지 할까? 자 일단 추가합시다 아 일단 어차피 조조편이라 데려가서 하면 되죠 뭐 자 됐구요 자 과까 아직 안왔나요? 자 빨리 와라 과까 어디있냐? 아니 바빠 임마 나 바쁜 사람이야 아 정옥도 있네요 자 과까 왜 안오죠? 아 하고올걸 어 조은 유비 조은 왔어요 조은 왔어요 잠깐만요 조은 왔어요 순룩장률은 아직 안 나왔죠? 조은이 지금 나와서 유비한테 갔거든요 아 진군이 있고 아 와야지 만나지 뭐 아 참 그리고 배반하고 나서 조은이랑 의형제 할게요 아 뭐하냐? 아 등용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아 오겠죠 이제? 아 고사일 시켰나요? 아 참 아 알아서 해 나 몰라 아 자 혹시 또 나왔나? 아 나왔다 왔다 왔다 자, 수눅 갑시다 자, 수눅 갑시다 그러게요 아, 지금 제가 수명을 아, 일반으로 했죠? 아, 맞아요 수눅 나왔네요, 드디어 수눅이랑은 의형제죠? 자, 거리 구입합 600원짜리도 괜찮아요 600원짜리라도 수눅이만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아, 뭐하는거야 지금 자, 연애 수눅이면 가치가 있어요 자, 술 드시고 자 알았어 아, 진짜 아, 제일 짜증나죠 아, 술 날렸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유비한다 뺏기고 유비 잘하고 있구요 자 아, 뭐야 또 아, 진짜 아, 여기 쳐들어간다고? 아, 여기 먹겠다는건데요? 아, 여기 먹겠다는건데요? 아, 그러니깐요 아, 깜짝이야 아, 나, 아, 내가 그거지? 아, 참 쾌속진 부대 배치 앞으로 땡기구요 됐어, 됐어 됐어 알았어 아, 용략진이나 가르쳐주지 아, 다음은 용략진이 배울때도 걱정입니다 아, 다음은 용략진이 배울때도 걱정입니다 그 설전할게 아 참 아, 아까 용략진이 딱 떴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아, 이거 이겨마로 아 일부러 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아, 조조 혼자 보내자구요? 아, 조조 혼자 보내자구요? 아, 조조 혼자 보내자구요? 금족 쓰고 근데 조조도 죽어버리면 황당한데? 조조 마리순이가 죽진 않겠죠? 괜히 금족 써주구요?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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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기 하기 작전 논시 절 1984 멍뚱한거 정님 내가 이길까? 정님 괴멸만 했네요 자 돌진합시다 아 도망가자구요? 퇴가합시다 내가 왜 싸우고 있는거야? 퇴가가 안되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져야 되네 이거 지기도 힘든 상황인데 진치고 있으니까 진치게 냅둡시다 철벽하구요 괜히 아 부동 좋아요 아니 아 그러니깐 아 자꾸 지자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배반해서 유비한테 갔다가 그냥 거병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금종이란 말씀 알았어요 조조군이 있어봤자 내가 할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 배반하고 그냥 빨리 배반하고 가서 유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빨리 뭐 의형제를 하든지 딸을 받는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붕은은 만들고 나가야되는데 스눅 아니지 뭐 잠깐만요 아 내가 이기면 안되죠? 아 이겼네 이거 저 지용군까지 왔어요 어? 원수 됐다고? 아 왜 원수야? 죽일 생각 전혀 없었는데 아이씨 안해 아 의형제 할 거나 하고 해야죠 의형제 하려면 스눅 아 근데 장료가 문제네요 장료 잠깐만 여기 스눅 만납시다 아유 스눅 진짜 술만 날리고 술만 날리고 지금 아 진짜 조주 때문에 못살아요 아 잠깐만요 지금 스눅이 재하잖아요 그럼 배반해도 상관없지 않나? 공공 방 필공 갑시다 아이 그쵸 동지 편성 되면 좋긴 한데 아 자꾸 전투를 데려가나가는 바람에 졌다 아이 또 졌냐 아 아 진짜 아 또 지냐 아유 진짜 졌어 자 연애합시다 아 순욕 때문에 제일 짜증나죠 문 들어오다가 이거 자 순욕이랑 친해지면은 인맥도 생기니까 훨씬 좋죠 빨리 순욕이랑 만납시다 다 필요없어요 순욕만 만나면 돼요 자 문이 뭐 얘기하다보면은 치료될거에요 이정도야 치료해 주니깐 괜찮아요 둥지 둥지 넣어야죠 둥지 못하 넣고 곽과 넣고 장료는 안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배반할게요 네 순욕 넣고 잠깐만 근데 빈 땅이 있어야지 뭐 자 아니면 여러분 내가 태수가 된 다음에 그거 할까 태수가 된다 어 두뇌가 안뜨셨다구요 어 아직 온거 없는데 제가 태수가 된 다음에 배반 반란해서 유비한테 갔다가 또 발라네 그러고도 괜찮죠 아 서서요 뭐 돌진직이요 아 예 거벼하고 유비 항복하고 유비한테 항복했다가 또 다시 발라날게요 그게 나을거 같아요 일단 그럼 제가 태수가 돼야려면 오픈간 돼야되겠네요 열심히 하겠네 환영 환영 워유화 자 환영 환영 아주 그냥 전예가 원래는 또 이렇게 이런 캐릭이 아닌데 배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드리는군요 아주 그냥 자 일단 논의하고요 어 어 트위치 내에서 아 안뜨셨나요 어 왜그러지 어 어 어 안뜨셨어요 어 왜그러지 일단 추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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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해서 아 서적이죠 또 아 참 일단 붕어하고 할게요 책 하나만 자 체크하 아 채우지 있죠 자 채우지 있어요 매각 어 도내가 왜 안되지 아까는 떴었는데 자 명품 구입 채우지 아 좋아좋아요 딱 맞춰 채우지 있네요 이상한거만 안시키면 되죠 자 증여 제발 이상한거만 제발제발제발 아 좋아요 아 진짜 5월춘추 5월춘추 아 진짜 이거 비싼 아 막은거 아닙니다 아까 그 광현님께서 후원해 주셨거든요 아닌데 아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 왜그러지 뭔가 오류가 있나 구하러 가야죠 어 디베드님 후원해 주신거 제가 확인해서 그 다시 나중에 확인되는대로 다시 띄워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왜 안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800원 700원인가 800원인가 어디있을까 일단 가까운 낙양 아 도시가 많아서 낙양 한번 아 낙양 가봅시다 아 부상중이죠 맞다 아 아 부상중이라 잠깐만 부상중이라 들어갈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땅가서 그거 해야되요 아 아니 타이밍 맞춰서 하면 되죠 제가 또 아 잠깐만 이럴때 혹시 아 또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합니까 또 아 아 안되죠 배반할거니까 안되죠 아 거부 아 거절할게요 아 아 조조가 그냥 결혼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안달이 났어요 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아 저 같아도 이런 훌륭한 사람한테 결혼 시집 보내고 싶죠 네 어떡합니까 자 자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왜 안됐지 보장성 아 찬성합시다 찬성합시다 아 그러니깐요 조선합시다 어떻게든 배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혈연관계를 만들려고 하죠 왜 이렇게 안나 또 날때 됐는데 아 됐네요 나아졌죠 아 동맹척율이군요 자 칠병원이 됐으니까 한번 또 가봅시다 아 어디에 있을까 진료에 있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 자 진료에 있으면 좋겠다 아이 무슨 아 이게 돼 흐흐 아 아 일기가 없으니까 일기2도 약간 지금 긴장해야 돼요 올공 갑시다 아 또 해졌다구요 잠깐만요 아 아 아 이제 나왔어요 그 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투입하는 그 영상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었나봐요 자 아 디베드님이 후원해 주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 조조 관련이랬죠 조조 만나고 하면 되죠 흐흐흐흐 자 뭐야 아 또 졌나요 아 또 졌어요 아니 미치겠다 진짜 아 아니 무슨 아 아 진짜 잠깐 이거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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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신경쓰다가 아 아 일단 조조 방문하구요 미치겠네 아 아 아 뭐지 아 아 아 또 보상이 아 뭐야 진짜 아 잠깐만요 어 지금 뭐 트위치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해 아니구요 이상하네 아 광경님 천원 후원 광경님이 아니죠 디베드님 천원 후원 두번 너무 감사드리구요 신학인님도 5천원 후원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저는 보이는데 이게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신학인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디베드님 영상 후원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왜 확인이 안되지 예 이게 이러면 안되는데 아 그러게요 아 디베드님 영상 후원이 정말 큰데 아무것도 안되네요 자 혹시 요거 땜에 그런가 아 참 여러분들이 즐겁게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왕돼지양이 아니하세요 아 드디어 육풍관 됐군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후원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게 지금 트위치가 약간 좀 이상한거 같아요 그래서 안나오니까 이거 나오는거는 제가 다음이라도 꼭 다시 해서 리바이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맞는 타이밍에 리바이벌 할거니까 어 너무 죄송하구요 지금 아 분명히 처음에는 후원 됐는데 만총이 제합니까 만총 제하는 뭐죠 아 아까 등용되지 않았었나 아까 등용되지 않았나요 희한하네 잘랐나 아 방출 다 어디 만총을 방출하냐 아 돈이 없으세요 아니 돈이 없다고요 저조군에 아 돈이 없군요 아 너무했네 아 진짜 5월춘춘하 빨리 구해야되는데 지금 아 이럴때가 아니죠 여긴 없을거에요 삼합법 아 여긴 없고 자 아 아 아 아 아 아 해야죠 다른 분들은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제가 해주신 분은 아 아 조조 망각이네 진짜 아 아 심지어 잡혔구요 진짜 아 나 하야해서 그냥 여기 망했으니까 유비한테 갈까 이제 여기 망했는데 유비한테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유비한테 갑시다 이제 망했는데 여기 조조한테 그 수리나 하나 줘가지고 그 용역주인 한 번 더 배웁시다 용역주인 한 번 배우고 빨리 갑시다 이제 조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조조 끝났으니까 이거 사서 한 번 하고 갑시다 원술로 갔다구요? 이거 하고 우리도 갑시다 여기 안 될 거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원수를 제가 아까 젖어서 그러죠 아 뭐야 부상 중이잖아 망했는데 못 이기죠 아 됐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오